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디자인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산업디자인학과의 전공 중 하나인 운송기기 디자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현하는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통해 원하는 디자인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볼펜은 빅볼입니다. 개인마다 사용하는 제품은 다르지만 빅볼이 연필처럼 표현도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해 자주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스케치를 통해 디자인 시안이 나왔다면 포토샵을 사용해 2D 렌더링을 합니다. 2D 렌더링을 하여 양감을 넣고 3D 모델링 작업을 하기 전 면의 흐름과 해석을 하게 됩니다. 포토샵 이외에도 마카펜이나 색연필, 파스텔같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오토데스크 스케치북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토샵이 운송, 환경, 제품, UX 모든 전공과목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D 렌더링으로 시안이 정해졌다면 3D 모델링을 통해 입체적으로 구체화시켜줍니다. 퓨전 360을 이용해 차량의 전체적인 형상을 잡아주었습니다. 서브 디비전이라는 방식의 프로그램인데 차량처럼 비교적 적은 학습시간으로 쉽게 자동차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브 디비전 방식의 3D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자동차 모델링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진 듯 합니다. 램프, 림, 엠블럼 등 세미난 작업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구상을 하면 작업을 해줍니다. 라이너로 불러와서 세밀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넙스 방식의 라이너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기본적인 3D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CAD 기반의 프로그램이라 치수 개념에 능하고 오토캐드, 알리아스, 지그러시 등 수많은 프로그램과 호환이 됩니다. 라이너에서 렌더링 작업을 하기 전 모든 작업을 해줍니다. 검은 배경의 푸른 조명으로 미래적인 느낌의 모터쇼에 전시될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3D 렌더링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키샷입니다. 운송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렌더링 프로그램은 키샷 이외에도 브이레드, 코로나, 시네마 포디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키샷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직관적으로 질감을 입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학습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